모래하고 비율을 잘 맞춘 거야? 이런 거 잘못해서 성수대기고 삼풍이고 자빠지는 거야. 시발 놈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. 형님 발가락질 끔지락거려봐요. 괜찮아요? 다 굳었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? 내가 얼마나 형님을 위하는지 알아요? 근데 왜 사람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흐름을 잘못하는 게 옛날부터? 내가 알아서 잘 챙겨둘 때까지 내가 저기하라고 그랬지 안 그랬어요? 내가 형님 땅 뺏아서 내가 혼자 먹을 놈요? 나중에 형님 땅 되찾게끔 내가 조치를 안 채할 스타일이에요 내가? 아니 어떻게 자기 희생도 없이 그래.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게 그래. 난 도저히 얘기 안 가네.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이요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난 잘못 없이요. 다 형님이 오바해서 여기까지 옮겨. 안 써. 미치겠네. 왕자 만나면은 안부나 전해줘요.